오늘은 요리문다 파이렐베르크 31문입니다 제가 31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붐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령과 뜻을 온전히 개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세상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맨! 좀 내용이 긴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할 때 이순신이 이름이고 장군이 직분이듯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직분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인 그 경력,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시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재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살피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신다라고 이렇게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을 염두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원할 왕이신데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심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마치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부분하고 좀 흡사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표현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문을 보시면 제가 32문 읽으면 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또한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해 싸우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듯이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말 위하마 기름 부음에 참여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최초로 이렇게 칭했던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얘기해 보면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그에게 드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스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사로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왕으로서 이 세상이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보면 너무나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유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게시록 22장 5절 말씀해 보면 세세토록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는 책을 보면 나냐 연대익이라고 아슬란과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각 고를 다스린 왕으로서 그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한성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